아이스가 있었어. 진짜요? 맞아요. 빨리해요. 그럼 그냥 빨리. 지금 저녁 먹었어요. 맞아요. 근데 편의점 여기. 편의점 여기. 이제부터 한국 공부하면서 먹은 거? 먹었어요. 형 뭐, 형 무엇을 좋아해요? 음, 약간 과자? 과자가 좋아. 형도? 응. 되게? 응 되게. 오케이. 응. 캔디 초콜릿. 길게. 오, 나도. 나도? 나도, 뭐, 꼭. 응.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럼. 바이바이. 오케이, 시작. 아 진짜 많나요? 형? 이거는 핀빵? 어. 핀빵과 좋은 거. 음, 많이 좋아요. 진정. 진정. 하고, 아이스가 있어서. 진정. 맞아요. 빨리해요. 빨리. 티켓. 1 플러스 1.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수요금이. 이거는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샀어요. 샀어요. 하고,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아마, 한국 사람도, 음, 잘, 잘 알아요. 아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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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배고파. 배고파서 샀어요. 오케이. 저는, 이거, 아, 진짜요. 쿠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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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도 좋아요. 그러면은, 아, 제리. 이 제리, 진짜요. 맛있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오, 이거도 좋아해요. 음. 아, 이거, 조금, 조금, 약간, 근데, 저는 이거 좋아해요. 마지막! 하, 진짜로. 아, 진짜 파리 먹어야 돼. 진짜 파리 먹어야 돼. 그러면, 저는, 오케이. 소개 끝났어. 오케이, 그냥 먹어. 우와. 우와. 뭐. 아, 진짜, 아, 조금, 조금, 메리트. 아, 뭘. 오, 진짜, 맛있어요. 나도 진짜 좋아. 형, 지금 왜, 없어요. 이유, 주세요. 저도, 이거 샀어요. 근데, 연습실에, 도착, 도착할 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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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이, 저, 저 형준이, 팍, 팍. 진짜, 형준이 진짜 귀여워. 진짜, 우리 맞네. 우리 맞네. 바보야. 바보예요. 하하. 이따가 형준이 알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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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부, 한국 공부해요. 맞아요. 아, 진짜, 한국말, 어려워요. 맞아요. 아, 오케이. 지금, 이거. 아, 지당. 지당 문구 공부해요. 저. 아뇨. 조. 똑같다. 여기. 여기. 해주세요. 아, 운동을 해서, 진반하고, 교과서. 똑같다. 근데, 제가, 저기, 빨리 왔으니까, 맞아요. 응 결과서 조금 하이레벨 한 개만 하이레벨 와 그래 저는 진짜 완전 나도 했어 아 저도 했어요? 응 완전 형은 2야 응 저는 1 그쵸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빨리 왔어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핀빵 한국어 뭐가 어려워? 한국어 발음 발음 진짜 어려워 이거 발음 진짜 어려워 맞아 맞아 이거는 나도 어려워 진짜요? 응 진짜 한국사람한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응 응 응 응 근데 우리 종국말에 이렇게 발음 진짜 제 생각에 없어요 있어요도 많이 많이 달라 달라 아 진짜요 10번 10번 출발 아 이거 어 어떻게 출발 출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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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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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는 아마 저도 발음 안 돼요 아 근데 형 발음 진짜 저는 더 저는 진짜 발음 한 번 발음 조금 조금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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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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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라다 출발하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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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마 많이 많이 써 uction 기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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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이거 뭐야 발음 출발 중국어로는 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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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비슷해 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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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오와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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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 오와리맛 한국어 지금 여기 끝났어요 여기 끝났어요 끝났어요 일본어는 오와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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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는 다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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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어허허허